오늘 찾아갈 곳은 위미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직위도 인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만 몰리는 거지 이제. 다근발이 나는 데는 다근발이 나는 자리가 있고 이제 안 하고 나는 자리는 안 하고 나는 자리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지. 옥돔 어장이 한정돼 있기에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 낚시줄을 내리는 것이 어획량을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양선장이 갖고 간 낚시줄을 내립니다. 준비한 바구니는 모두 37개. 위미항이 공이랑 다 해가지고 150개. 용이 한 350m 줄기여야 돼. 양선장 부부가 내려야 할 낚시줄의 길이만 줄잡아 13km에 달합니다.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낚시 바늘에 끌려가거나 줄이 엉킬 수 있습니다. 손발 척척 맞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하며 부부는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죠. 그렇게 한 시간 동틀 무렵에야 낚시 바늘 투척이 끝납니다. 안 왔어요. 오늘도 4톤짜리 이 좁은 선상에서 부부는 아침을 해결합니다. 단지 겨울 몇 달 빼고는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매일 이런 일과를 반복해왔죠. 문어 썰어놓고 라면 끓이자요. 아저씨는 운전만. 어머니는요. 나는 일하고 아저씨는 머리로 일하는 거. 어머님이 손해보시는 것 같은데. 집으로는 저 연마가 많이 모셔가지. 이거 이거 봉지가 그릇질 안 그려. 어이. 하얀 먹어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라잉. 알았지. 많이 먹으면 고기 한 잡으라. 오늘 문어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라면이. 맛있다. 맛있다. 낚시줄 넣은 지 20분. 오늘 마수거리는 이 녀석입니다. 기다리는 옥돔은 언제 올라올까요? 이어서 연신 뒤따라오는 옥돔의 행렬. 옥돔, 제주산 옥돔은 진한 붉은색이며 눈이 투명하고 등 쪽에 노란 띠가 있습니다. 옥돔, 제주산 옥돔은 진한 붉은색이며 눈이 투명하고 등 쪽에 노란 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킬로에 한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가요. 아, 꽁하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사이들만 잡으면 돈 좀 대지. 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흑옥돔. 흑옥돔이라 해가지고 흑솔란이라 해가지고 옥돔하고 조금 차이가. 색깔이 돼, 색깔이. 중국 쪽에서는 많이 잡혀요. 맛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우리 제2옥돔이 맛있어요. 맛있는 생선이고 어획량도 많지 않아 값이 비싸다는데. 일년에 이렇게 많이 잡으려면 몇 번 손 하나 뽑아야지. 많이 못 잡아. 오늘 양선장 부부는 그 귀한 옥돔을 100kg이나 잡았습니다. 저절로 신바람 날 만도 하죠. 아귀, 아귀. 거기에 큼지막한 아귀 한 녀석은 물론. 뭐예요? 까치복, 까치복. 까치복에 반찬거리용 문어까지 건졌습니다. 문어가 이렇게 다니다가 고기가 낚시에 물고 오면 그걸 땀 흘려고 같이 뜯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돔으로 얻은 생선 외에도 옥돔까지 상자가 넘칠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날이면 새벽부터 작업했음에도 피곤함을 잊게 되죠. 수레에 한가득 실린 옥돔. 옥돔 고르는 손놀림이 가볍습니다. 옥돔은 큰 녀석일수록 작은 것들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습니다. 과연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양선도 선장은 17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어저께보다는 하락 좀 어저께보다는. 양선장과 같은 어부들의 꿈과 희망이 일렁이는 바다. 제주 바다가 아름다운 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녀들이 갓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입니다. 바다는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바다는 더 없는 곳간이었을 것입니다. 해녀들이 갓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입니다.